세계언어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 7 1. 알타이어족 교착어 SOV어순 특징의 알타이어족 별어 1. SOV어순의 굴절어 산스크리트어 별어 2. SOV어순의 고립어 미얀마어 별어 3. SVO어순의 고립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알타이어족은 교착어이자 주어 목적어 동사 SOV의 어순을 특징으로 하는 어족이다 예외적으로 교착어가 아닌 굴절어로서 SOV어순의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산스크리트 문자는 상고대 한국의 문자를 가져가거나 파생된 문자이며 발음체계가 한국어와 유사하여 한국어족계에 해당하고 지역적으로 원래 파미르구원의 동쪽에서 발생한 문자이므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한다 또 어순은 알타이어족의 특징인 SOV이면서 고립어로는 미얀마어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문자가 산스크리트 문자의 후계에 해당하므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한다 한편 어순이 인도유럽어족의 특징인 SVO이며 고립어로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의 상고대 국가인 배달나라 서기 전 3897년 서기 전 2333년에서 제후국으로 나뉘어진 국가의 사람들이 사용해 온 언어임으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한다 알타이어족 서기 전 8000년경 SOV 교차거 알타이어족은 서기 전 8000년경 사방분거 때부터 내려온 어족으로서 주어 목적어 어순의 교차거라는 유형의 특성을 가진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외적으로 어순에서 또는 굴절어 또는 고립어라는 유형이 다른 언어도 있다 알타이어족에는 대체적으로 한국어, 수메르어, 바스크어, 산스크리트어, 미얀마어, 티베서, 드라비다어, 일본어, 만주어, 투르크어군, 몽골어군, 퉁구스어군, 고립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본다 한국어 서기 전 8000년경 SOV 한국어는 한국어족계의 직통직계 언어로서 서기 전 7만 378년경부터 사용되어 온 언어임은 물론 서기 전 8000년경 사방분거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언어이다 어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즉 SOV순이며 교차거라는 특성을 지닌다 지금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는 마고, 한국, 배달, 당군조선 이후로 많은 변천을 겪었음은 분명하다랄 것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마고 시대부터 이미 상영문자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 온 것이 되고 역사기록상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서기 전 3897년 배달나라 초기이며 이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파르미문이라는 8개의 언어와 2개의 문자가 있었다 여기 8개 언어는 배달나라가 한국시대의 9개 부족을 그대로 승계한 나라로서 황족의 언어외의 다른 8개 부족의 언어를 가리키며 문자는 상영문자 외 따로 이 표음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표음문자는 서기 전 2181년 당군조선 초기의 표음문자인 정음 38자 가림토를 엄밀히 골랐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미 그 이전 시대에 수많은 가림톡의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림톡의 문자로는 산스크리트 문자가 있으며 글자의 형태가 정형화된 소위 루날류의 문자가 있다 또 배달나라 시대 자체만으로도 상영문자의 형태로 녹도문인 녹서, 용서, 우서, 화서, 과두문, 조종문 등 많은 서체의 문자가 있었다 가림톡의 문자인 소위 페니키아 문자도 역사적으로 서기 전 3000년경에는 약 3000자이던 것이 후대에 60여개로 축소되고 다시 30여자로 축소되었으며 지금은 로마자 26자가 되었다 이 페니키아 문자는 결론적으로 룸문자와 같다 가림톡 문자는 물론 페니키아 문자도 원래는 상영문자이던 것이 소리 글자로 변천된 것이 된다 즉 어느 상영문자의 읽는 소리를 소위 음가를 대표하는 글자로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리 모양의 기억자형 글자를 기억의 음가로 정형화한 것이 된다 즉 가림토 38자는 물론 지금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글도 원래 상영문자에서 소리 글자로 정형화된 것이다 단군 조선 시대 가림토 38자인 소리 글자가 정형화됨으로써 상영문자를 읽는 소리가 단순화되었으며 이후 상영문자를 단순화하면서 그 읽는 소리가 가림토 독법이 적용되면서 단어의 소리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상영문자를 읽는 소리는 글자의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 가지 이상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소위 음독과 훈독이 생긴 것이 된다 음독은 단음절로 훈독은 대체적으로 다음절로 읽는 소리가 된다 훈독도 원래는 음독이었던 것이 순우리말이라는 차원에서 가리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소위 순우리말이라 하는 단어들이 이미 단군 조선 시대에 존재하던 말이거나 또는 그 발음이 변화하거나 자음이나 모음이 생략되거나 하는 등의 변천을 거친 것이 된다 대표적으로 누에라는 말은 단군 조선 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는데 가림토식 독법으로 누에아라고 읽히는 단어로서 후대의 발음이 변하면서 모음축약 현상으로 니아 원순 모음화로 니아 모음순 행동화로 니에 발음 편의상 모음 생략화로 누에로서 지금의 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발음이 변하는 현상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는 측면에서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한자의 정형적인 발음인 도금과 순우리말에 해당하는 훈독 그리고 가림토와 관련된 말 등 단군 조선 시대 이후 한국어의 역사에 대하여 차후 시간이 되는 때로 더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교차거이면서 소위 한자 말을 많이 사용하는 점이 다른 알타이어 족의 언어와 구별이 된다 의는 단군 조선 시대부터 상형문자인 소위 한자를 읽는 소리가 정착되어 온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소위 한자를 한국 선대 조상들이 만들어 사용한 문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상형문자인 소위 한자는 이미 배달나라 시대의 글자 만드는 법이 체계화 되어 있었고 갑골문, 금문, 석강문, 목강문 등 새기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서체가 다르게 변한 것이 된다 대체적으로 상형문자가 변해온 과정은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형문자 상징적으로 모양을 나타낸 상형문자, 글자 형태가 생략화된 문자, 정형화된 상형문자 이후 서체의 변화로서 전서, 예서, 해서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도형문자가 될 것이며 이후 상형문자를 쓰는 방법이 간소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된다 그래서 마고시대의 글자는 도형문자와 상형문자의 중간 형태로 보이며 녹서가 창안된 배달나라 시대에는 벌써 간소화된 글자로 나타나고 서체가 다양하게 출연하였으며 서의를 대체적으로 당군조선 시대에는 신전이라 부르는 상형문자, 그림글자인 진서가 된다 서의 상형문자에는 초기에는 허사즉 조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었으므로 알맹이만으로 된 글자로서 문장을 만들어야 함으로 자연히 단어가 놓이는 순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된다 쉬운 말은 어순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단어의 위치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문장의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SVO 어순의 고립어인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비록 어순이 SVO로 고립어인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역사적 측면에서 알타이어적으로 분류된다 상고대 한국인 배달나라 시대에 원래 문장 언어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된 언어가 곧 서기전 2700년경 시작된 상고대 중국어로서 황제언언이 왕, 천자이던 유흥국의 언어로 사용된 것이다 이때 이러한 상형문자로 된 문장의 언어를 사용한 부족으로 염제신농국도 있다 지금의 베트남족은 염제신농국의 왕, 천자인 제명의 후손이라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명은 염제신농국의 제사대 왕으로서 황제언언 이전의 사람이다 황제언언은 염제신농국 제8대 제휴망과 같은 시기의 사람이다 즉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원래 상형문자로 된 문장 언어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지금도 고립어식 언어로 남아있는 것이 된다 태국어와 캄보디아어도 이에 해당한다 서기 전 3000년경에서 서기 전 2700년경의 베달나라 시대에 상고대 한국어 문화권에서 고립어로 분기된 베트남어와 중국어 이외에는 특히 굴절어인 산스크리트어 계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차거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드라비다어를 비롯한 다른 알타이어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